현재 넷플릭스 영화 1위, 길가도 주연의 하트 오브 스톤 소개합니다. 베일의 사인, 글로벌 평화 조직에 속한 첩부원인 스톤, 조직이 보유한 위험한 인공지능 무기를 훔치려는 해커를 막기 위한 스케일 큰 액션 영화입니다. 신참 요원인 네이첼 스톤은 MI6 현장 요원을 돕기 위해 투입된다. 조직에 침투한 위장 요원이었다는 스톤은 현장 요원들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 사실 네이첼은 세계를 지키기 위한 하트라는 시스템을 지키는 차터의 정의 요원이었다. 위장 요원이란 사실을 숨기고 팀원들과 작전을 수행하던 중 스톤에게 혼자 도망가라는 명령을 내리는 인공지능 하트 스톤은 이를 무시하고 팀원들을 구하기 위해 함께 작전을 수행한다. 스톤이 도망가라! 스톤을 거 라인트! 고! 고!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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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신히 탈출한 요원들, 하지만 파커 요원이 배신하여 동료들을 죽이고, 스톤은 독에 노출된다. 몇 년 전 파커는 체친의 군 지도자 제거 작전을 위해 침묵이 공급책으로 접근했지만 작전이 실패합니다. 내전 위험이 있는 그곳을 미리 폭발해 주민들을 구하지만, MI6는 작전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파커를 구출하지 않고, 이에 살아남은 파커가 복수를 하기 위해 하트를 손에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닫습니다. With access to trillions of data points at once It's MoG It can predict the future It's to steal a nuclear bomb When you can own a heart You own the world I think... I think it's a... It's stone I need a minute NO! planning is filled with hydrogen one spark and we're all dead Kaya. 이제 どうぞ. 또 쥐. 그리고 너한테는ㅂ. 엄마! 90초. 뾤라니가 없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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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커와 레이첼의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케아가 던져준 총으로 파커를 제거한다. 하트 오브 스톤이었습니다. 하트 오브 스톤이었습니다.